사진은 명달공원 이구요 경보고속도로 옆에 길마중길에 있습니다 2024년 9월 12일 2879일 1일만분 369일 데일리퍼즐 2558일 명달공원 서초고 낮에 파란 하늘이구요 경찰기념공원 순화글린공원 즉 남산 이렇던 앞에 잠깐 들렸구요 강남역 부근입니다 강남역 골목을 지나가면 명달공원에 도착합니다 명달공원 테헤란노 구요 서초대로죠 28도네요 2024년 9월 12일 입니다 5 그것보다 5 6 9 23 23 24